네 절대 안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바람이 좋아서 메인세일과 집세일을 다 쫙 활짝 펴고 풀세일을 하고 좋습니다 강바살누비가 있는 신참 스키퍼 신사장님이십니다 좋은 바람을 우리 둘만 즐기고 있는데 아깝잖아 너무 좋다 으 으 으 으 에 절대 안지 싶어서 걱정하지 말고 당기십니다 으 네 반 모양부터 자세가 나오네 이제 있었어요 제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지기만 하면 컨텐츠가 이순신은 디펜스 그런데 이사부는 일본을 세 분에 쳐들어가서 천황을 작살 27대 28대 천황 가게를 작살 내버린 오펜스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이제 슬슬 요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도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해양 민족인데 우리도